아 아 아 이게 가봅시다 아 하는거죠 이거 20달러 빵 그러면 이제 1등이 다 먹는거죠 네 갑니다 뭐예요 저거는 아 그리고 쌈님 60달러 아직 안쌌거든요 어떻게 된거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갈게요 가윽 저 근데 저 여우 저 뭐예요 저거는 저거는 필요없어요 먹으면 점심 추가해요 아 저기요 욕심내서 끝까지 당기셨죠 아 끝까지 하면 또 안되나봐요 그게 네 낙이 저 20달러 먹는거 맞죠 지금 캐시 하신거 아니죠 캐시같은거 저 할줄 몰라요 알겠습니다 거기로 먹으면 되죠 낙방도 50개를 샀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요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낙방을 그 또 충칠수가 있어요 캐시하면 아 게임이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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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게임입니까 아니 이게 게임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판에 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예 뭐 뭐 패배자들의 다양한 음성 잘 듣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개 아니면 도만 나오면 먹을 수 있죠 고맙습니다 살짝 해서 톡 오오오오 개 개 나오면 돼요 육개 아 아 그러면 아 저 쭉 가야겠습니다 그냥 하나도 빼야죠 아뇨아뇨 빼면은 또 먹히기 때문에 저 어 수작 부리지 마시구요 저번에 걸컬 나오잖아요 하하하하 어 이거 제가 먹는 각인데 하하하하 예예 전진하시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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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살짝 오케이 빼야죠 저 지금 먹힐 수 있거든요 안 먹히죠 안 먹히죠 저는 쟤는 대각선으로만 다닐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지금 지금 눈 불아래면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예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우 여우 한번 먹어 볼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낙방지 아이템을 50개 샀는데 예 지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발동이 안 됐어요 낙방이요? 네 어 저거 써봤구요 예 해봤습니다 아 지금 혁준님 지금 결제하는 중이에요? 예 저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혁준님 여보세요 새로운 말을 내세요 거리요 얼른 도망가겠습니다 어 저 뭐야 아 아 아 개 새로운 말 꺼내세요 안 꺼낼거에요 잠깐만요 도망가야되니까 아 왜이렇게 개 저분을 견제해야 돼요 저희끼리 지금 치고 박을 때가 아니에요 아 아 예예 모르겠구요 다음 턴에 더 나오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데이 어 유치요 거리요 이러면 그냥 들어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유수로 아니 다 써서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아니요 거라고요 예 유수로 하나 내겠습니다 설마하니 여기서 먹히진 않을거 같거든요 아 유치요 말이 됩니까 저게 거리요 저기요 여보세요 아니 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왜 안됩니까 와 와 이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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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 아니 존많게임도 정도가있지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정말 몇번을 먹히는거야 네 네 옳을 넣추지마 아 아 흐흐흐흐흑 이거 너무 존많 온발게임이에요 저군 저분 지금 두개나 저거 들어가면 하나 남아요 저거 빨리 저거 잡으세요 저거 잡으세요 어떻게 잡아요? 새로운 말 꺼내서 쫓아갑시다 새로운 말 목에 합시다 목에 빼야되요 예예 걸 나오면 먹히기때문에 제가 제가 할머님 저 말을 먹고선 예예 조용하시구요 걸 말 아니면 되요 나아 아 저기요 제꺼를 도대체 몇번을 먹는거에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개 잘나오니까 됐어 오케이 자 먹구요 걸 낙이 왜이렇게 잘나오지? 그거 아이템 사세요 성능이 좋은가봐요 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? 낙이 나온적이 없어요 아이구 잠깐만요 오켰대요 걸 지금 할머니들이 피해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신장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말판에 제꺼 하나도 없거든요 아 아 나 가시고 여기서 걸 나오고 그렇죠 예 어림도 없구요 도 나가는? 어? 도나 걸만 나오면 되거든요? 어 저 역전합니다 이거 어 저 분이 두개 들어갔으면 저 제가 지갑전사거든요 지갑전사? 아 지갑전사 아 장군이가 저 벌금만 지금 벌금만 3만원 냈거든요 하하하하 지겠네 예 이거 또 먹히기 딱 좋은데 어 예 예 하하하하 예 예 아 아 아 안되죠 예 일로 갑시다 아 그럼 먹을게 또 많아졌네 예 도 잘 먹겠습니다 아 갑니다 저 잠깐만요 이거 역전 잠깐만 역전 나오고 어 오버 저거 뭐 뭐 나오면 되겠냐 뭐 나오면 되겠냐 예 예 예 예 아니 걔만 계속 나오네 그냥 하하하하 아니 또 먹히겠어 이거 하하하하 지금 난리났거든요 빨리 잡으셔야 돼요 어 뭐 못 먹네 네 그러면 본인거 다 나왔어요 지금 네 아 잠깐만 큰일났네 뭐 뭐 걸 뭐 개 제발 뭐 아니 걔만 나오네 하하하하 욕심 좀 부릴게요 답이 없어요 저는 예 대박 일단 저거 드시고 드시고 생각하세요 어 그러면 저걸 두칸 앞으로 나가고 예 여전히 같다 이제 악무가 아 아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왜 안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아까부터 제 말이 하나를 못 나가잖아요 지금 저는 올인 할겁니다 이거 어 오케이 아 갑니다 저분 저거 하나 남았거든요 예 또 한개 남았고요 어 아 아 아 저는 이미 물 건너 갔거든요 아 백도 아니 개만 안나오면 되거든요 걸 아니 이게 게임이에요 하하 저는 이거 백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돌을 띄울게요 살짝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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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그 파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빨강 사기자리에요 여기 하하하하 예 뭔가 있는거 같은데 제 자리가 뭐가 있나봐요 뭐 될 것도 안돼요 지금 뭐 될 것도 안돼요 지금 도 오케이 쫓아갑니다 개 나오면 한번 더 가요 도나 개 도나 개 오케이 저기요 저희 게임 싸우면 안돼요 하하하하 저 그런거 모르겠고요 지금 뒤가 없기때문에 오케이 저 저 최소로 던졌거든요 잠시만요 예 최소로 던졌거든요 잠시만요 예 최소로 던졌거든요 저도 여태껏 계속 최소로 던졌는데 낙방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갈래 근데 아까부터 지금 낙방을 한 번은 안하시거든요 타영님 네 네 빨강 사기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유지용 뭐 어어 잠깐만 저거 못잡나 저거 못잡나 거리요 다 이동해봐 다 다 가면 어디를가요 기다려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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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잠시만요 순식간에 말이 하나도 없네요 순식간에 할머니한테 뭐하신거에요 지금 아이고 이거 제가 걸하고 걸걸로 제가 잡아볼게요 아 아 그러게 들어갈수있을때 들어가셨어야지 욕심을 너무 부르셨습니다 너무 아니랬어요 윤모걸이 나올수도 있는거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기도 귀각이 나와요 아 여기도 모르는겁니다 예 저분거 빨리 잡아야될것 같거든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그럼 제가 발판삼아서 가겠습니다 또 시작 아 저분 잡아야되는데 저분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이거 꼴찌 몰빵이죠 예 아니 1등만 나오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어 잠깐만요 돌을 그러면 돌을 한다음에 아 1등이 40달러 먹는거에요 40달러 이게 1등이 나오면 끝나더라구요 어 잠깐만요 저분 끝난거 아니에요? 네 수고하셨구요 감사합니다 20달러 뭐 오늘 제가 아까 떡볶이 한 2만원치 먹었는데 오늘 저녁간만 굳었네요 오늘도 욕심부리다 망하낼게요 저한테 저 지금 다 해놨거든요 저기요 예예예 저 파산났어요 저도 지금 한방 오링 극복 찬스를 써야되요 이게 만원인데 제가 드리마 두번 haul 이제 잘 끝 감사합니다.